안녕하세요. 안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아우리 집회에서 멀췄서 전화해서. 예, 지난 토요일 집회 때 우리 백일 대표님과 함께 40만 촛불 집회를 성사하고 나타났습니다. 백은정 대표님, 백은정 대표님이 그날 주인공 중에 한 분, 두 분이었죠. 아주 역설, 마이크 잡고 역설을 하실 때 제가 다 봤습니다. 네, 저희는 따로, 촛불 진영 안에서 따로. 네, 그걸 봤어요. 고안에서 태극기 집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봤는데 진짜 분투하시던 분투의 분투. 그래서 우리 촛불 국민들이 행진 나갈 때 집회를 시작해가지고 행진 나가면서 많이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를 핑계를 대고 원래 같은 장소에서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1순위가 이제 촛불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3순위가 2순위인데 양해해주면 같이 하면 되는데 이 핑계를 데리고 집회를 탄암으로 들어왔어요. 한 구역에서 집회를 2개 못한다 했는데 사실상 형식상 나눠졌지만 같은 팀인데도 이거 경찰이 시비 걸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머리를 썼느냐? 뭐 어떻게? 아 촛불 행동이다. 촛불 행동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집회 신고 없이도 그러면 할 수가 있잖아요. 촛불 행동이 이미 그 저녁에 집회 신고 올라왔기 때문에 베네 대표님 팀은 촛불 행동 내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베네 대표님 집회가 알려지면서 제가 무대에서도 두 번이나 큰소리로 백은종 대표님이 수십만이 모은 걸 보고 단식을 오늘 풀리기로 하셨다. 그리고 저쪽 왼쪽에 무대 왼쪽에 베네 대표님 그룹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 자오중답작 토크도 있고 집회도 있다. 이렇게 제가 홍보를 해드렸어요. 했어요. 끝날 때도 한 번 더 했고요. 변희재 임세은 앉은 걸 저는 뺐지만 백은종 소리소리 등 김용민 자오중답작 세례가 많이 나와 있다. 민주당만 나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두 번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 많은 시민들이 가셨어요. 제가 갔더니 형근댁 변호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유명한 변호사. 형근댁 변호사님도 베네 대표님 응원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임세은 대표님도 가서 그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내일 나오잖아요. 셔츠의 별명이 셔츠의 여왕이죠. 또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거 또 50만 바로 골파 했던데요. 부럽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막 셔츠가 50만 100만 바로 올라갑니다. 유명한 뉴스 코멘터리가 너무나 임세은 선생님을 그냥 해주는 것 같아요. 남태우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격지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의미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 같아요. 행진했잖아요. 이제 행진. 변희 대표님 그룹이 이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마이크 안만물 얘기에 또 배를 해주셔가지고 행진을 가셔야 되는데 시민들이 행진을 안 가고 변희 대표님 내 집회 재밌다고 네 맞아요. 거기에 수백 명 이렇게 둘러싸고 계시잖아요. 저도 한참 있었어요. 마지막에. 유용하 교수님 노시고 그래서 이 좌우 중도 합자 제가 윤석열 퇴진한 목적으로 모였지만 윤석열 퇴진은 기본이고 한편으로는 이 좌우 중도가 좀 더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또 우리 국민의 삶이 제일 높이는데 이견도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합의나 공감도 있잖아요. 이런 걸 확산시켜 나가는 계획까지 되고 있다고 평가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미디어치 안진걸TV에서 우리 서울의 소리 방송을 오마주에서 같이 방송해 주었잖아요. 동시송춘. 그 다음에 유용하의 생활정치TV도 이게 다 서로 윈이라는 거거든요. 저희 유용하의 뉴스 커멘터리는 우리 담당 피디님이 워낙 포용 정책이 있어갖고 다 원하면은 하필 FTC죠. 저작권을 주장 안 하시는 남태우씨도 나오면 남태우TV까지도 쫙 그냥 남태우TV도 제가 구독하기 좋아했습니다. 동시동추라고. 근데 잠깐 개인적으로 하나님 여쭤봐도 돼요? 말씀하십시오. 저기 보니까 저거 뭐예요? 아 저 목발 성 기자님 목발 좀 갖다 주실래요? 목발 투혼을 좀 맞았어요? 김건희처럼 빈곤 포르노는 나쁜 짓이지만 이렇게 진짜 아픈 사람이 아픈 걸 이런 투혼을 보여주는 건 괜찮습니다. 집회에서 기동대한테 맞았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주 토요일날 집회를 앞두고 집회 한 명 더 나오려면 막 시민들하고 생활체육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는 큰 집회가 있다고 말하려고 수십 명이 모이는 시민들한테 간 거예요. 그 팀이 매블쇼 체육 MC팀이에요. 그래서 축구하다가 3대0으로 지니까 내려놓으세요? 아니 나도 경찰한테 맞았다고 옛날 말로 곤조 알죠 곤조 곤조랑 곤아지가 생겨가지고 강수술을 했는데 종아리가 뚝 끊어지더라고요. 정말로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고 그래서 제가 집회 사회 보러 갈 때 시청역에서 내려서 집에서는 시청사회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고 시청역에서 무대까지 걸어가는 데는 40분 정도 걸렸어요. 알았어요. 난 기동대한테 맞은 줄 알고 내려놔요. 축구하다 그런 거고 목발 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은 일주일 동안 다른 일 없으셨고요? 저희는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제가 강조했던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한 태블릿 PC 기자회견을 다음 주 화요일 11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일단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가 첫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 이제 백틀런다 나올 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하고 안진경 소장 김용민, 최대립 대표까지 넷이서 이제 윤석열, 한동훈 고발 기자회견 그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이 매블쇼에 나가서 그 고발한다 윤석열, 한동훈을 태블릿 PC 조작 온투로 근데 김용민 목사와 안진걸 소장에 나온다고 했더니 매블쇼 우리 최욱 사회자님이랑 또 최진봉 교수님 또 한 분이 신장식 변호사님이 그런 리가 없다 보셨대요. 여러분 같이 갑니다. 매블쇼 얘기는 매블쇼 가서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태블릿 PC 관련해서 윤석열, 한동훈의 고발 기자가 같이 갑니다. 그 이유는 그 자들이 예를 들면 그게 탄핵이었던 또는 퇴진이었던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들 이익에 맞게 뭐든지 조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탄핵과 퇴진이 정당했다 하더라 정당한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를 조작해가지고 사유를 추가했다면 그것은 처벌받아야 할 사유인 거죠. 그래서 제목도 모해진거 위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국정조사 얘기 좀 먼저 해볼까요? 국정조사가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변희재 대표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사실은 그 저 집권 여당이 정부에서는 하기 싫어하더라도 여당도 선거 추려야 되는데 내년도에 국정조사를 더 이상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고 네. 어쨌든 뭐 하기 싫었지만 정준석 비대위원장도 유족을 만나서 소통도 들었고 여기서 더 막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네. 차라리 빨리 들어주면서 국정조사에 이 민감한 사안 대통령 경호실 일단 빼버리고 법무부 빼버리고 그 대신에 예산하고 이제 뭐 부수법률을 통과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당다운 판단 내린 거죠. 이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거기 국정조사에서 많은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사실 국정조사라는 게 수사권이 없는데 문제는 수사권이 없다더라도 국회의원 고유의 자료 대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적절히 활용하면 수사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검사 10명 투입한 것보다 더 제대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청문회 때처럼 맹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좀 이제 민주낭에 들어온 그 의원들 몇 면이 저도 박명당 받는데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이게 조흥철은 씨가 왜 들어갑니까? 썸덕들이 안 더한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 명단은 국정조사가 아니라요 국정조사 방해 의원의 명단이고요 조수진 네 뭐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망가뜨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변희재 대표님 지적 잘하셨는데 이번에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포화관 정권이고 폐륜정권이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나서버렸잖아요.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했는데 유가족들이 그걸 뚫고 모인 거예요. 30여분이 촛불집회에도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무대에 서질 못하세요. 두려워가지고 뭘 또 음해를 받고 공작을 당할까 봐 근데 그래도 민변이나 참여하는 법률전문가단체가 나서니까 희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쫓아가지고 정진석이한테도 받아라. 국정조사보다 더한 걸 요구했어요. 국정조사 플러스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 그러니까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근데 대통령실이 포함됐다고 지금 윤석열 또 대통령실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국정상황실. 대통령 비서실이 아니라 국정상황실이나 위기관리센터 정도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이 좀 더 추가 조사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타 필요하다고 의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요. 이건 결국 유가족들의 승리이자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국민들이 승리다. 근데 경호초가 들어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용산으로 옮긴 거 그거 문제를 짚으려고 그랬는데 경호초는 어쨌든 좁게 보면 참사 당일날 경호초가 어떻게 움직였길래 몇 명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경호초를 목숨을 들고 막은 게 이게 하다 보면은 대통령 동선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태원 참사 당일날도 뭐 열 개를 지시했다고 그러지만은 집에 갔다는 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경호초는 목숨을 들고 막은 거죠. 지금 당일날 1박 2일간 행적이 굉장히 불분명한데 분명히 1시 넘어서 용산 왔고 3시에 세종로 갔다고 하는데 사진이나 영상이 없잖아요. 오히려 3시 좀 지나서 집으로 퇴근하는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뉴스 중심으로요. 그러면 어디서 술을 먹다가 들어갔거나 그러니까 전혀 보고를 못 받고 압수화를 뭐 뇌진탕 뇌진탕이야 요즘 뇌진탕이 근데 댓글이 엄청 재밌는 게 우리 국민들이 요즘 뇌진탕이라는 말을 잘 안 쓴대요. 우리 국민들이 뇌출혈이라는 말을 쓰지 뇌진탕이 용하 교수님이나 저희들 어렸을 때 많이 쓴 편이었잖아요. 요즘은 뇌출혈이나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뭐 그런 지적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는 근데 분명히 술자리에서 들어갔다 3시쯤에 보고 왔는데 피곤하니까 일단 자고 아침에 가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압사 뭔 압사 여기서 사람들 죽었어 이런 황당한 말을 한 거죠. 유가족들이 그거야말로 그렇다면 그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밝히기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일단은 그게 개개인의 역량인데 상황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기관의 센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회의했다고 그러는데 사진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그걸 이제 회의 언제 어디서 했는지를 쫙 파헤쳐 들어가면 또 나올 수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뭔가 좋은데 똑바로 안 할 수 이게 좀 있을 줄 알았더니 뭐 어디다 다 뭐냐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혼합정당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적을 수 없이 일부 암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 암배는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암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은 의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누가 괜찮아요? 명단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명단 뭐 근데 천준호는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으로 꼼꼼합니다. 그다음에 신현영 의원은 또 의사출신이어서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있고 윤건희 형은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 정치적 감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개파 암배야. 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 국정도사를. 국정도사를. 나가면 완전히 스타로 뜰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딱 보세요. 여기는 친문. 여기는 386. 여기는 정세규. 여기는 친문. 여기는 검찰. 예예예. 또 이재명. 이재명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하여튼 몰라. 하여튼 이분들이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해야지. 난 이건 전향적인 개파 한 바라고 봐야겠다. 아니 저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BN 대표님께서 쓴소리 안 하셨으면 쓴소리 해주시고요. 윤형 의원님처럼. 예를 들면 김종국 박사나 제처럼 일단 힘을 실어줘야 할 수도 있잖아요. 쓴소리부터 할 수도 있잖아요. 김종국 박사 힘 안 실어줬어? 아까 힘 실어주는 게 안 하셨다. 민중왕 잘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BN 대표님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촛불행동이나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저 국조위원들 전원 면담을 하는 거죠. 전회에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엄정한 자리이냐. 다른 나라 같으면 정권이 퇴진해야 될 사율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참사다. 당신들 어영부영하면 옛날 말로 뒤진다. 국민이 가만히 있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해야죠. 일단 이게 이제 스타트하게 되면요. 증인 가지고 한 판 싸움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져서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 그게 세월호토 때. 그렇죠. 증인 때문에 안되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천공이에요. 천공. 오케이. 천공. 천공의 미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천공 가지고 이제 이걸 돌파시킬 수 있는 게 없냐인데. 아마 저 여당이 아마 들어놓겠죠. 근데 약간 지쳐지더라도 천공 가지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근데 이게 또 하나 뭐죠. 그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산안 처리 지연을 내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할 거 같아. 그렇죠. 지금 이어야 합의도. 이게 45일로 60일인데 원래 대개. 45일로 줄였지. 불어났죠. 그리고 12월 2일이 이제 그건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죠. 민주당은 빨리 처리하려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늦추려고 그럴 거 같아. 뭔가 좀 하여튼 불안정해. 잘 와가지고. 어쨌든 천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죠. 지난주 일요일에 미스트리트에도 천공이라는 작자가 아주 자세히 잘 나왔습니다. 인류의 스승을 자처하는 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괴승을 자처하는 자라는 게 완전히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사실 경찰. 언뜻 보기에는 경찰청인 것 같지만 실제 집회 신고는 경찰 관리가 맞습니다. 근데 축제라든지 다중일집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지자체 소관이고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책임이 이상민 오세훈 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극우파 중에서도 이 기회에 꼴백신 오세훈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걸 악용화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저희는 그런 관점은 아닌데요. 그럼 윤석열, 한독수, 오세훈, 이상민, 박희영 라인이 책임이 가장 무거운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천공이 어떤지 장난을 했고 그것이 영향을 끼쳤는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빠졌거든요. 근데 그 마약과의 전쟁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상. 그 이야기는 저도 안 그래도 하는데. 아 그래요? 결국은 그날 마약 단속에 완전히 올인했는데. 그것은 윤석열, 한동훈, 한독수가 기획한 거거든요. 아니 한독수는 그냥 신부보고 알았고. 아니 나중에 한독수도 지시를 내린 거로 지금 확인됐잖아요. 하락을. 그것도 포인트죠. 반드시. 근데 그게 법무부 장관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검을 넣는데 그냥. 대검은 사실은 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완전히 이거는 처음부터 이태원 교육 축제 한 달 전부터 끊임없이 마약으로 여럿머리를 들어갔고. 네. 지금으로 드러난 정황은 마약머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그 정황이 있고. 네. 그 뒤에서 천공이 그걸 지정을 내리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겟에 굴러가야 되니까 일단 윤석열의 동선이 파악될 수 있는 경호처 빼고. 실제로 마약머리를 했던 한독은 빼고. 여기에 일단 문장이 합의해 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45일 뒤에 연장은 할 수 있어요. 연장할 때 이제 이것들을 다시 포함시키려면은 뭘 하더라도 잡아내야 되는 거죠. 참 근데 보니까 이쪽이 만만치 않아. 저 조수진, 전주해, 이만희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윤석열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막무가들어라. 몸으로 막으면서 이제. 이게 좀 막무가리가 별로 없어. 민주당 지금 말이야. 정체조로. 차라리 비교섭단체에 정의당. 아니 김호수국당 용혜인. 용혜인 의원이 전하는 기회를 할 것 같아. 우리 용혜인 의원입니다. 촛불행동 집회 때도 지금 제가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진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방해위원회에요. 방해위원회. 조수진 얼마나 또 설쳐될 거야. 전주해 그냥. 아유 아유 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박형수도 그렇고요. 글쎄 말이에요. 조은이도 와 서초구 정장 할 때만 해도. 저렇게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요즘 완전히. 거의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다 뭐. 별로 이렇게. 전투력 인선이 안 보여. 한번 우상호 김교훈 간사한테 한번. 기대를 해보죠. 우상호 위원장은 제가 한번. 우상호 위원장과 김교훈 간사가. 경험도 많고. 전투력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점잖으셨고 다들. 다시 한 번 말하면. 진선미 권칠성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도 있는데. 정권교체에 대해서. 더 이런 건 정말 분발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시금성은요. 천공을. 거론할 수 있는지 없냐를 보면 돼요. 나는 근데 여기서. 누가 천공을 거론할까. 천준호원이 할 겁니다. 같은 천씨로서. 천준호원이. 조홍천 의원 뭐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조홍천 의원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여기 들어갔어? 왜 들어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방해하러 들어왔겠지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니까 아무튼 날카로운 질문은 잘 할 겁니다. 근데 그걸 경찰한테만 하면. 국민들이. 이미 경찰은 윤석열한테 완전히 난도질 당했잖아요. 아니 이번에. 책임위상으로. 이번에 그. 저 뭐야. 상임위에서 활약했던 사람들. 진짜 목숨을 높였던 사람들. 법사위라든가. 뭐 이성만 의원이라든가. 김용민. 이런 전투력 있는 사람들에 넣었어야지. 아니 정경태 의원 잘하던데. 정경태. 다 뺐어 그냥. 젊은이 의원. 이거는 참. 심각해.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하지. 국정국조위가 좀 아쉬운 거 지적하고. 제가 쫓아가서 제대로 하라고. 압박하겠다 호소하겠다. 아니 이 국정조사위원들을. 네. 다음 촛불집회 때 초대하세요.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세요. 국민국정조사위원회처럼 같이 하자. 촛불집회 때 대표로 나오라고. 우상훈 위원장 나오라고. 알겠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더 뭐. 중요한 건 청공. 그다음에 마약수사. 그다음에. 윤석열 동선. 윤석열 동선. 옮긴 거. 그다음에 오세훈과 이상민. 이상민. 기이한 행태. 무책임한 행태. 그다음에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 공작하는 거.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유가족 몸모이게 하고. 몸모이게 하고. 장례식을 뜨려놓고. 한밤중에 시신 옮기고. 분양소도 실내에만 설치하고. 이 전 과정은.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 미스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지한 어머님. 그 기자회견 장면도. 지상파나 뭐. YTN에 말하면서. 보도도 안 하네. 그거 굉장히 좋았는데. 중계도 안 해. 너무 슬프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밖에 볼 수 없었는데. 그. 이지한 어머님이. 유가족에 필요한 건 대통령 사과다. 배상금 10조 준다 해도 합당하겠냐. 하여튼 뭐. 보상하는 건 뭐 제빨.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렇게 방해공작하다가 유가족이 처음 모이니까. 놀래가지고. 누군가 아이디어 있나봐요. 이거 빨리 돈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대통령실 속보로 나왔어요. 특별법으로 보상해주겠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속보이니까. 두 시간 만에. 오보라고 또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하. 돈으로 또 바르려고 그랬던 거예요. 10월 29일 참사했었고. 여러분 10월 30일 날 경찰청에. 정치공장 문건이 있었잖아요. 네. 시민단체들이 이걸. 빌미로. 퇴진투쟁을 기획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을 써놓고. 저희를 완전히 편의소로 보려고. 거기에 보면. 유가족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들어있거든요. 세월호 때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먼저 돈으로 발라버려라. 뭐 이런 것부터 나옵니다. 네. 그것대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뉴텔 매칭하고. 뿔뿔이 헤쳐놨던 거죠. 근데 모였잖아요. 또 한 번 돈으로 관리하려고. 그럼 특별법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제 유가족들 일부가. 떨어나갈 수도 있고. 또는. 국민들이. 유가족이 뭔데. 또 특별법에 하면서. 유가족을 국민들 고립시키는. 여러 양수겸자로 그게 나온 겁니다. 유가족들이 황당하게 하고. 많은 국민들이.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지들이 딱 취소한 거죠. 간을 본다는. 아. 진짜 나쁜 짓입니다. 유가족들 중에 지금. 도니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경황이 없어요. 대상 얘기를 지금 끊으면 안 되는 게. 이 외국인 피해자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건 뭐 한국의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자랑하는 치안을 믿고 온 건데. 이거 완전 날비랑 맞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쪽에서는 이제. 이제 소송을 준비하는데. 그 소송이 자국에서 되게 되면. 예를 들면 미국이다. 미국 법원이 받아주게 되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죄 선배가 있거든요. 그럼 뭐 조단이가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배상을 해야 해야지. 지금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분들이. 만나는 것도. 비밀 공작하는 것처럼. 만난다 그러잖아요. 이 기자회견 했으니까. 얘네들이 국조라도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드는 것 같은데. 이 유가족 문제는 앞으로 이거 어떻게. 156개 시민단체가 도와드렸다든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민변 참연대가 지금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께서 법률적 대리나 사회적 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유가족들이 모여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소리소리나 안징글팀에도 자주 나오시는 전수미 변호사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상대 손배서에 좀 집중하는 팀이 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가요? 그리고 이제 촛불행동은 어쨌든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에 또 집중을 하면서 유가족들이 일부 오셨고요. 또 4.16년대나 세월호 가족들에게도 연락하신 분이 이렇게 다 못 모였기 때문에 뿔뿔이 연락이 간 거죠. 그중에서 민변 참연대와 주요 신문단체들이 모인 한 170개 단체 모인 데 유가족들이 제일 많이 가신 거죠. 왜냐하면 가장 실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또 부드럽기도 하고 정권 퇴직을 주장하는 저희들한테 오기는 서로 부담스러우시겠잖아요. 그쪽으로 가신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체들이 책임 있게 잘 리드해가고 아마 가족들이 계속 한 100여 명이 넘게는 지금 모여들으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저 국회 국정조사팀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유가족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렇지. 여야 국정조사위원 전체가 나가서 국회에 얼마든데 얼마든데 만약 대회의실. 광고 다 내가지고 이때 와라. 우리가 듣겠다. 그것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국정조사에서. 아마 이거를 이제 국무대님이 반대한다. 그건 끝난다는 거지. 제일 먼저 그거 하자 그러세요. 저는 그 아는 사람은 그 전화해서 유족들을 불러서 브리핑 들어보자. 예예 알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국민의힘이 입장이 바뀐 것도 유가족 면담이 마른 양을 끼친 거죠. 직접 그분들이 쫓아와가지고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아니 국정조사하려는 이유가 유가족들 가장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하는 이유가 뭐야? 참사 원인을 밝혀야죠. 첫 순서를 유가족들의 의견을 참고를 해야지. 시작해야지. 가장 합당하고 또 가장 신뢰를 깔고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들 얘기를 듣고 뭐가 진짜 답답하고 어떻게 된 건지 다 그분들을 사망 원인도 밝힌 거고 노상에서 많이 돼요 노상. 요즘에 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보수 뭐 보수라고 생각도 안 되지만은 보수 언론을 하는 사람들을 특히 정규재 씨가 그냥 대놓고 질러버려요. 뭐라고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죽은 1차원적 죽음. 애들끼리 엔조이 하다가 길거리에서 1차원적인 죽음이고 부모들은 유족들은 대국민 사과하라. 애들 관리 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오네요. 요즘에 하여튼 요즘 보수 언론계가 YTN하고 TBS 자리가 날 것 같으니까 서로 충성경쟁을 하는 거 난림 나네요. YTN 그 한 10개 기업에서 달라붙었거든요. 폐륜의 끝판왕입니다. 폐륜의 끝판왕. 정규재 씨 그 사람.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한 사람 아니야 탄핵당할 때. 그때도 전경련 소속인데 YTN을 전경련 계열이 지금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그 자리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족들 좀 욕한 모습도 있었지만 대국민 사과를 욕한 거 처음 봤습니다. 유족들한테. 애를 잘못 키웠다고 사과하라고. 아예 인류네 완전히 인간이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천공도 있는데요. 대량으로 요생돼서 기회를 줬다잖아요. 참 입에 울릴 수도 없는. 여러분 이 분노를 똑똑히 기억해서 토요일날마다 촛불집이 나오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상대하는 자들은 인간이 아닌 자들입니다. YTN은 40만 보도했다고 또 난리치대. 그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TV를 YTN의 전부 연합뉴스티브로 싹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조가 유치하고 반사회적인 자들입니다. 또 YTN은 40만 보도한 거 뉴스 나갔다가 밤에는 또 그걸 뺐어. 아니 어쨌든 그 주최 측 표현으로 했을까 주최 측 추정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주최 측 주사자로 나가는 거죠. 안지근 수사님이 40만 얘기했다고 해서 보도한 건데. 그러니까 그건 압박을 또 심하게 받은 거죠. 압력을 받았을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항의했을 겁니다. 그것도 왜 항의냐고요? 그러니까 CBS도 보세요. CBS가 대통령 윤석열 빈 관저 수백 명 기동대가 지켰다. 팩트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에서 항의한 모양이에요. 사장이 누다며 나서서 나랑 그런 식으로 기사 안 쓴다.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한국 언론이 이미 죽었습니다. 망했고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얘기 좀 하죠. 기부금품법 위반. 이건 뭐 백원종 대표님한테만 국간된 것이 아니고 전체 유튜브 언론이라든가 대한 언론에도 같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주제를 잡았거든요. 후원금 모금을 했는데 이게 기부금법 위반이라고 이걸 경찰에서 아마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탈압할 게 없으니까 완전히 꼬투를 잡는 거죠. 예전에 2008년도에 안티 EMB 활동할 때 이미 백원종 대표님이 대부분 8년을 남겨놨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회원들 적극적 후원자들에게 걷는 것은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해서 기부금을 걷는 것을 규제하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2010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 때 저도 고발당했는데 똑같은 걸로. 그래서 또 무혐의 이유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라는 게 수천 개의 시민단체고 집회에 나온 수십만 수백만이 일종의 후원자로 나온 건데 그 사람들이 낸 게 어떻게 기부금품이냐.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TV에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에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또는 온라인 사람들한테 막 거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무혐의 처리됐거든요. 그냥 시비 거는 겁니다. 서울의 서울의 괴롭히기 차원에서. 유튜브도 이축시키는. 제가 알고 있는 기부금품법의 상식은 이건 진보돈 보수돈 시민운동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기부금품법을 이렇게 천만 원 이상 모은다고 신고를 해버리면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 건넌단 말이에요. 면세가 되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서울의 소리가 지금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사실은 후원금이라고 그러지만 법적으로는 소득이 돼요. 기타 소득이. 그 관리에서 소득을 낼 거라고. 예를 들면 미대어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법인 사업체니까 정확하게 기타 소득으로 잡히고 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다 낸단 말이에요. 기부금품법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소득이래요. 소득이고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유튜버도 지금까지 왜 처벌 안 받았습니까? 다들. 그런 얘기군요. 그런데 그걸로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고 해서 좀 납득이 안 돼요. 분명히 사업자가 있을 텐데 여기는.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소득세를 물리면 되죠. 그리고 기부금품법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아니 시민들이 알아서. 자화적으로. 1천만 원을 모어도 2천만 원을 모어도 시민들이 알아서 내는 거잖아요. 당제로 칼로 뺏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당국에 꼭 신고를 해야 되며. 신고를 안 하면 왜 처벌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이건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기부금품법은 폐지해라. 이야기했는데 폐지가 안 되고 계속 정권 맡길 때마다 정책을 악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잡고. 그다음에 언론 잡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대한 언론들한테 들어오겠죠. 맞아 다 잡아버려야지. 그다음에 변이재 김용민 안진걸. 촛불. 변이재 김용민 안진걸을 집어대야 된다는. 폴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날도 집회를 하시죠? 그럼요. 1시간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5시부터 시작하면 7시나 8시에 끝나면 저녁 드시기도 좀 늦고 또 날도 추워서 고생도 심하시고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 내려가면 12시, 1시, 2시 되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4시로 앞당겨서요.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고성 촛불연대, 대학생 촛불연대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집회 참가를 더 계속 젊어지는, 젊어지는 느낌고요. 중고성 미국들은 그날 몇 분이나 나오셨나요? 그날도 수백 명 모였습니다. 전 전주보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올 수 많이 모여서 행진도 해가지고 광화문으로 결합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성 촛불이 커질 것 같으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까지 착수했잖아요. 뭐예요? 탄압을 하는 거죠. 중고성인데 겁을 주는 거죠. 포스터가 허위 포스터라고 해서 소환한다고 그러네. 그런데 그 허위 포스터를 중고성 촛불연대가 만든 게 아니고 일배가 만든 거잖아요.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쪽에 촛불 좀비 다 모여라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인정위원단 가짜뉴스를 해가지고 오히려 혼선을 유발시킨 거거든요. 논란을 만들려고. 그런데 그걸 중고성 촛불연대에서 수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에서 그걸 수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정권이 이제 저는 점점 코너는 올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거는 조작날 줄 수사해서 잡아넣는 거니까 그 주특기만 내세워서 손의 소리에서도 특집을 한 걸로 아는데 조명이 보이는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고소를 하고 검찰 수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지경까지 가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정권 쪽이 굉장히 위기의식에 빠지고 겁들도 먹고 뭐 그런 현상 같아요. 너무 무리스루 많이 두고 있거든요. 다음 12월 집중집표가 16일인가 17일인가요? 맞습니다. 12월 17일 여러분 총집중인데 매주 총집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매주마다 그날 우리 100만 가서 하면 12월 17일은 정말 100만 명 정도를 저희가 모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 훌쩍 지나고 7개월, 8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이 안 됐다, 아직 부담스럽다는 여론도 없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태훈 참사에서 이들이 저지르는 유가족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공작, 조문까지 정치공작 대상을 삼는 걸로 분노. 거기다가 날마다 나쁜 짓을 하고 황당한 짓을 하는 윤석열, 김건희단이 누적된 분노가 실망이 12월 17일이 딱 100만 명이 모이기 가장 좋은 날이다, 정세상. 진짜 100만 명 여러분 한번 모아주시고요. 매주 토요일도 오시면 좋은데 여전히 코로나나 물가 걱정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동계하고 대화도 해서 말이죠. 민노총이든 노총이든 생존권 문제 이런 것도 좀 풀어야죠. 지금 김문수 뭐하죠? 글씨가 그 얘기하려고. 그 후단지 집에 참여하고 계시죠. 어디 갔어 지금? 아무것도 아시는 게 없어요. 지금 그쪽에 경사노위 사무직 무슨 상징인, 상근자들 다 해촉을 하고 아직 뽑지도 못하고 정말요? 본인은 전원을 해고했어요, 전원을. 전원 계획 연장을 안 해버리고 그거 다시 뽑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있고 업무 파악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집회 다니고 있고 또 그 구구 세력들 거기다 또 안 칠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럴 겁니다. 이미 본인 김문수 TV 관계자를 안 쳤잖아요. 벌써요? 네. 걸렸잖아요, 돌아다가. 그리고 김문수 위원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계의 화물연대 파업.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한마디 얘기도 없어. 뒤에서 공작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릴 공작. 쉽지 않아요. 이게 노정 간에 경치 파업이라고 미리 한덕수 총리가 규정을 내렸대요. 아니 이걸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 안정은 임재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서 타협이라든가 대화를 고색할 생각은 안 하고. 김문수 위원장은 자기는 노조는 자기 말 한마디를 다 듣는다고 그렇게 평소에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거 믿고 시켰는데 내 후배들이니까 다 정리할 수 있다. 속은 거죠? 거기는 보니까 서로 속여. 이준석도 속이고 김문수도 속여. 서로 속이고. 김문순과 다 만나서 할 수 있다 했잖아. 민준조선 삼별연맹 위원장 만났다고 거짓말 치고. 만났는데 왜 파업해? 그래서 지금 노동계 유용한 교수님 질문 답을 하면 지금 현재 촛불행동이나 퇴진집회에 주요 야당, 양대 노총, 농민회 조직적으로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직 동원을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전혀 안 나와서 문제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지난 토요일날 일곱 분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파악해 보니까 진보당이나 정의당, 독생당 등 진보야당 당원들은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당 차원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거 아직도. 양대 노총도 강력 규탄을 하는데 퇴진집회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6개월이 안 됐다는 것도 일구 있었고 그다음에 촛불행동과 함께 논의 틀리 없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의 퇴진을 위한 법민본부를 정치권과 모든 시민사회노동단체에 제안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시국회의를 하자. 거기 우리 변희열 대표님도 당연히. 정통보수 세력을 대표해서 변희열 대표님이나 제대집 전 회장은 누구라도 우리는 이거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그 전에 입장의 차이가 있었어요. 얼굴을 붉힐 일도 있었으시죠. 변 대표님이랑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세력들마다. 그다음에 야당들도 서로 다 사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라는 대의에 다 모이자.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의당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이정미 대표에서. 이정미 대표가 됐으니까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정의당이 더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0년대는 그랬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정의도 없고 죽대도 없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촛불행동의 퇴진 지표를 여야 간의 공방으로 이해하고 있답니다. 누가요? 정의당 일부 세력들이요. 왜요?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백태예요? 국민들은 너무 분노하고 열받을. 아니 그분들이 쓴 페이스북에 보면 이건 촛불 대 태극계 대결이 아니다. 좌우 기득권의 대결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 제가 봤어요. 기가 막히죠. 촛불집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다 서민 중산층인데 정말 먹고살기 힘들고 나라 걱정, 국민 걱정 나오신 분들을 민주당 또는 좌 기득권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아유. 정말 네 가지가 없어서 제가 확. 현장에 나오면 아니겠지만요. 나오는 사람 하나 한 명이 불안해서 나와요. 불안해서. 너무 많은 사고를 치고 사고 쳐놓고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또 무슨 대형사고 탈일지 겁이 나서 나오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정파적 관점을 거의 못 느껴질 겁니다. 현장에 나오면은. 맞습니다. 마지막 그건 우리 변희재 대표님 11월 29일 날 기차여경화가 태블릿 피시고 그거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미리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 제가 뭐 박사님한테도 제가 뭐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주말에 MT를 가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올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JTBC 태블릿이 그 당시에 이슈가 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다. 그걸 빼고 이제 특검에서 장시호한테 받았다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이 딴 데서 가져왔는데 장시호한테 가져오도록 연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윤석열과 한동훈 특검 제사팀입니다. 거기서 이제 싹 다 조작을 해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7월달에 이 모든 자료를 입술해서 법원에서 이 승소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그런가 안 주려는 거를 전하니까 40대 홍모 여인이 쓴 거를 원천적으로 그 증거를 싹 다 없애버렸고 요즘에 포렌식 기술로 복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통 날짜부터 모든 걸 요금 다 조작을 해가지고 최소한 거라고 그냥 질러버렸는데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서 이거는 어쨌든 그걸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했다. 특검. 특검제 4팀의 팀장인 윤석열이었고 한동훈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검사 한 명도 있었거든요.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도저히 이건 설명이 안 되니까 이 검사 한 명한테 그냥 덮어 씌울 수도 있어요. 그 한 명. 근데 그 대검은 왜 있습니다. 지금 검사 한 명. 만만한 인간도 아니어서 이거는 이제 29일 날 터뜨린 다음에 아마 이제 딱 터뜨리면 기자들도 많은 관심 갖고 있어요. 지금 몇몇 기자가 한동훈한테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한동훈 그 말 좋아하는 인간이요. 입도 못 열 겁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 주에 윤석열, 한동훈을 모해 증거 위조라는 징역 10년짜리입니다. 그래요? 남을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약하는데 그거는 일반인이 그런 거고요. 검사가 모해 증거 위조로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럼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검사가 남을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합니까? 그래서 모해 증거 위조로 윤석열, 한동훈을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증거를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한 폭발력은 박근혜 탄핵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럼요. 이것은 검찰이 이렇게까지 조작과 날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모든 수사 자체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런 태블릿도 조작하고 제 태블릿, 제 ZF 태블릿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1년 이상 다 수사했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두산의 공문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기업체의 진술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공문 제가 볼 때 분명히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안 나왔던 공문이 왜 갑자기 나옵니까 그게? 기업체가 공문을 어디다가 숨겨놔요 그걸? 딱 쌓여 있을 텐데 그런 거와 연관이 돼서 우리가 이런 조작 수사들을 조사해보면 이게 한두 번 해본 수법들이 아니에요. 그게 노하우구만 그게 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갑자기 대선자국으로 바꾸는 것도 너무 쉬운 거지 뭐. 박용수는 아무 수사하라고. 너무 웃기지 않아. 50억 클럽이랑 박용수는 다 없어지고 갑자기 죄인들이 다 풀려나와. 주범들이. 종범들이 들어가. 그래요? 주범들이 진술을 다 바꿔. 지들끼리 진술도 틀려. 이게 무슨 뭐? 뭔가 좀 아직 정치 중 공작이 덜 끝난 상태에 나와버린 거 나오다 보니까. 인기 드라마야. 인기 드라마. 참. 이 시나료를 누가 쓰고 있나요 이거? 한동훈 윤석열이 쓰고 있는데 변희 대표님 말대로 이놈들이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증은 없이 진술 조작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오해하거나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변희 대표님이랑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박근혜 정권 퇴진이나 탄핵의 정당성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미 헌재까지 판결이 나와서 다 역사진평가 끝난 것이고요. 다만 그중에 유명렬 한동훈 세력이 예를 들면 박근혜 때도 간첩 조작 한 번 있었잖아요. 서울시 공무원 우송시 그때도 증거 조작이 걸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괴롭게 살고 있죠. 그분만 알고 그걸 했던 검사. 아 그 검사가 들어갔죠. 청와대에.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집무실에 들어간 거죠. 청와대가 아니라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자들도 지금 득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첩 사건 연루된 이두봉이한테 사과를 하니까 끝까지 사과를 안 하잖아요. 윤석열 채팅했는데 이 자들이 탄핵 국면에서도 예를 들면 아홉 가지 잘못만 지적해서도 탄핵이나 퇴진이나 처벌에서 충분히 되는데 아예 상대를 악마하고 짓밟아버리려고 A나 B같은 걸 조작해서 첨부해서 가능성이 농후하다. 평소의 행태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민양 죽이기에 똑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벤이 대표님이 말한 이슈 제기가 아주 의미가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건대에서는 일단 저희가 발표한 다음에 제가 공언한 대로 대구를 중심으로 영남권 들어가서 원래부터 윤석열 한동원 특검은 조작했다고 떠들었던 지금 노인들 윤석열을 떠받치고 있는 노인 세력들한테 집중적으로 퍼부어서 지지층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다 정리됩니까? 저는 꽤 많은 요즘에 안 그래도 지금 보수 원로들이 최근에 연석해 있다는데 이건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그리고 신동보 제독 그리고 이주천 원강대교수 우리 보수 원로들인데 한 30명 모였는데 절반이 다 철회했대요. 도저히 막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보수 지지층의 핵심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쪽으로 올 거예요. 태블릿 쪽으로 다 이쪽으로 올 거예요. 대표님과 같이 원래 같이 이걸 했었으니까. 많이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겠군요. 우리 많이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들 있으면 결국 이 극악모난 정권에 대한 해법은 강력한 극탄과 사회가 깨알치기 비판도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저지가 안 되잖아요. 극탄이나 비판을 듣지도 않잖아요. 결국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무속 거짓말 민생파탄 경제파탄 온갖 날마다 사고치는 윤석열 김근혜 딸을 빨리 퇴직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온라인에서 우리 서울의 서울이 지금 90만 넘어가던데요. 서울의 서울이 100만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오프라인에서는 토요일 4시 1시간 앞당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추위나 불편을 감안해서 4시에 압도적으로 보여주십시오. 특히 10월 7일 10월 17일은 100만을 정말 넘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믿을 게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국민의다 해왔어요. 우리 병진 대표님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거 제가 한 가지만 그러니까 촛불 들었던 정당성이나 탄핵이 엎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재 박 대통령을 대변하는 유영화라는 사람이 유영화가 사실은 태블릿 조작 파헤치는 것을 제일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없어요. 이쪽이랑 저희는. 그 정도로 제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라는 사람한테. 유영화 말이죠? 유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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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유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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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여기 와서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어제 민영배 의원이 나오셨었는데 한 시간, 원래 20분 하기로 했는데 한 시간 또한 자기 여태까지 못한 얘기 다 하더라고요. 지난 촛불집에도 나오셨잖아요. 아주 점점하시고 진실하시더라고요. 저희들 내일은 저분이 나옵니다. 장경태 의원이 고발당했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가 고발당했죠. 별것도 아닌 걸로 고발당합니다. 아니 그분은 정말 길 가다가 돈지갑 하나 죽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제대로... 아니 그분은 근데 틀린 게 없죠. 다 맞는 말 아니니까? 근데 시비 걸어졌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이고 이걸로 아마 지금 초선이잖아요. 3선까지는 아마 보장이 될 거예요. 정치적 위상이 정치적 위상과 인지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에 전화했더니 너무 목소리가 박더라고요. 발거워. 머리 발거워. 하여튼 정경태 의원과 내일은 또 안지글 소장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남태우 배우님. 임재우 소장님. 아니요. 저 남태우 배우님을 사랑합니다. 임재우 소장님은 제가 무서워해요. 상을 드립니다. 남태우 배우님을 사랑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아까 말씀... 오늘 한국하고 울어가야 하고 10시에 축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막 응원할 텐데 그 민국이라는 건 바로 백성의 나라다. 제국이 아니라 민국. 그게 결국 구한말이 그게 나왔던 얘기예요. 민간에서 퍼지면서 그게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입시정부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국허로 딱 그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이다. 응원하실 때 들어라, 윤석열. 대한민국? 이번에 길거리 요원대에서는 경찰특공대부터 다투입하는데 법과 제도가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입법을 시켜달라면서요.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주최측이 없는 집회에서 사고 났다고 했다가 주최측이 없다니까 정부가 더 신경 쓰게 된다. 이런 일이니까 지금 주최측이 없다는 말 안 하잖아. 이번에는 주최측 없잖아, 대부분이. 물론 붉은 악마 있긴 하지만 그건 주최측이 아니죠. 그렇죠. 자발적인 모임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오늘만 광화문에서 하고 이 차는 어디 가나 하고 합니까, 축구는? 거기는 삼각지에서 한다는 삼각지에서. 소원이 있는데 제가 보니 거짓은 가짜 뉴스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간에 오늘 광화문으로 저 삐깨뜨고 윤석열 퇴침인 삐깨뜨고 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석열의 진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가태를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